해석은 김기철. 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가 제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인데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드립니다. 숙제만 해. 성적 올려줄게. 제가 감히 이 약속을 드리는 이유가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업까지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과제까지 정말로 했다면 제가 약속드립니다. 해석 실력이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강 대상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등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 노베이스 학생을 제외하고요. 노베이스 학생들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저 그래도 영어 3등급은 나오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 이상의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으로 대충 때려잡아서 아는 단어 짜짓기에서 해석한 학생들. 맨날 성적이 이제 성적 정체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성적 조금 더 잘 나오고요. 해석 좀 어렵게 나오면 시험 망하고요. 맨날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영어는요. 해석이 안 되면 딱 3개입니다. 3개 중에 한 군데가 빵꾸 난 거예요. 한 군데 이상이. 첫 번째가 다 아시겠지만 어휘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의미 단위별 해석이에요. 단어가 쭉 나열되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단어만 알면 또 성적이 오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있어요. 제가 자주 듣는 예시가 있죠. 러시아어 단어 20개를 줄게요. 밑에 우리말 뜻을 써갖고 러시아어 단어 20개 주면 그 문장 이해해요? 이해 못합니다. 왜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만 알지 뭔 말인지 몰라요. 중국어 똑같죠? 내가 한자 20개를 줬어요. 한국 우리말 뜻을 썼다고 해볼게요. 단어 20개 봤다고요. 한자 단어 20개 해석 안 됩니다. 어순이 다르니까. 그건 뭐예요? 끊어 읽기 묶어 읽기라고 하는 의미 단위별로 문장 구조를 보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휘 모를 때. 두 번째, 의미 단위별 해석 안 될 때. 세 번째가 뭐냐? 세 줄 이상 문장이 길어진 거예요. 문장이 세 줄, 네 줄 길어지면요. 키워드입니다.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만 남겨야 필자의 의도가 파악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듣는 예시. 우리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탐슨은이 주어야.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세 줄 나오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세 줄 토시 하나 안 빼고 말할 자신 있어요? 없죠? 근데 필자가 뭘 말하는지 알아듣겠는 거예요.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수식어구. 탐슨은 주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탐슨은 수식어구 시인으로 보어 유명하다. 동사.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예요. 우리요. 국어 문제 풀 때 이렇게 따라가요. 수식어구가 머릿속에서 막 걸러진단 말이에요. 뼈대만 기억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영어가 문장이 길어지면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문장 해석의 원리가 이 3단계 수업을 다합니다. 다이오 수업을 해요. 품사에 따라 듯이 바뀌는 거. 어휘를 몰라서 해석 안 되니까. 두 번째. 의미 단위별 해석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키워드 잡기까지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범인은 6구 수능의 기출문제로 되어 있고 30강으로 나눴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강 60분이었는데요. 제가 쪼갠 이유가 같은 건데 왜 60분 안 하고 25분, 30분을 30개 하세요? 제가요. 학생을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이게 자습 시간에 한 번에 공부하려고 미루다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게 한 챕터는 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집에 가는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강 한 강이 25분에서 30분. 물론 가장 짧은 거는 18분짜리가 있긴 한데요. 25분에서 30분 강의예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방식은요. 첫 번째. 짧은 문장 먼저 해석해요. 의미 단위별 끊어 읽고 묶어 읽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두 줄 정도의 문장으로 좀 길게 가요. 그리고 세 줄, 네 줄, 나중에 여섯 줄까지 갑니다. 문장을 점점점점 길게 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질 때는 핵심 키워드 잡는 공부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워크북에 있는 걸로 똑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워크북 교재 말고요. 온라인으로 50문장씩 과제를 또 드릴 거예요. 감이 아닌 정확한 해석을 완성해라. 내가 이거 정말 프라미스 약속합니다. 숙제만 해라. 숙제까지만 해라. 내가 성적 올려줄게. 참고로요. 정말 숙제까지 했으면 성적 안 올라갔으면 컴플레인 하세요. 숙제까지 했으면 이제 온라인까지 성적 올라갑니다. 왜? 영어는요. 해석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강좌 구성이요. 후치수식. 끊어 읽기, 묶어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에즈 해석하기. 에즈는 한 회 모의고사에 35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전시사 관계대명사 해석. 그 다음에 접속사. 솔직히 말할게요. 전시사 해석 못하면서도 질문 안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전시사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1, 2, 3, 4, 5, 0씩도 공부하겠지만 분사고문 공부하고요. 투부정사 공부하고요. 전체 내용을 다 공부합니다. 처음에는요. 한 줄로 시작하겠지만 교재 뒷부분 가시면 압니다. 여섯 줄로 끝날 겁니다. 진짜 문장을 점점 길게 길게 연습하는구나. 그래서 워크북이 우리 교재가 있고 워크북이 있어요. 225문장이 있고요. 매주 저희가 50문장씩 채화 자료를 또 드릴 거예요. 우리요. 첫 문장을 씹어먹을 겁니다. 교재 말고 자기 혼자 하는 채화하는 공부만으로도. 아니 첫 문장을 그것도 한둘짜리가 아니야. 좀 긴 문장들이야. 이걸 내가 해석 공부하는데 어떻게 실력이 안 올라갑니까. 첫 문장을 씹어먹을 건데. 수업 말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거예요. 숙제까지만 해라. 내가 성적은 올려줄게. 자 문장 예습의 원리. 괜히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많이 듣는 수업 아닙니다. 그럼 추천 공부법을 설명드립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각 챕터를 수강한 후에 복습합니다. 일단 교재로 먼저 복습한 다음에 워크북으로 먼저 공부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채화 자료를 주거든요.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그 주에 배운 건 완전 씹어먹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서 15번까지 완강을 한 다음에 모든 해석 강의는요. 2회독이에요. 두 번째 들을 때 꼭 1.5배 속으로 다시 들으세요. 제가 드라마하고 비유하잖아요. 드라마 재방송을 볼 때 최고의 장점이 디테일이 보인다. 둘째 대사가 튀어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1.5배 속으로 2회독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성적 올라간다 약속했죠. 근데 더 올리고 싶니? 진짜 성적 올리려면 문장의 해석에 올려서 끝나면 안 돼요. 문장의 해석의 완성입니다. 이게 제일 짧은 게 세 줄이에요. 실전에서 키워드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 키워드를 따라가야 전체 글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의 접근에 올립니다. 정말로 내가 해석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야 성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해석할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시간 부족해서 5개 찍어봐. 성적 안 나오는 건 매한가지지.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능력도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의 해석이 원래 끝나면 그 다음 강의로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완강한 다음에 Q&A에 오셔서 선생님 저 뭐 들으면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희 연구팀이 도와드립니다.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됩시다.